공무원의 과실인정 여부 해태했다고 표현하죠. 그러면 중과실이 됩니다. 자 이 부분은요.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다 잘라놨습니다. 재량권이 일탈, 야묵이 있을 때 그 재량권 행사한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냐. 행시에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. 법령 해석의 해석 적용사항의 잘못과 이것이 국가배상의 유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냐. 얘는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무의고사로 A급입니다. 자 브리타 A급이라는 거 기억해 주십니다. 위험법령의 적용과 공무원의 과실. 이거는요. 사시나 변시에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. 얘는 출제가 많이 된 쟁점이죠. 경과규정 없는 행정위법과 공무원의 과실은 시험에는 출제되어 있지 않고 변시에서는 객관식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. 규제권 불행사. 부작위의 불법과 공무원의 과실 여부인데요.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은 과거에 시험에 많이 출제됐던 쟁점입니다. 사시나 변Intro 주제네